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렉타야 여러분 오늘 드디어 1100명이 됐습니다 100명 단위로 이벤트 한다 그랬죠? 이벤트 영상은 계속 아마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1.1로 표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1.1, 1.1, 11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벤트 당연히 하겠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 단위 넘어갔을 때부터는 100명 단위로 3명한테만 이벤트 할 거예요 3명한테 이벤트해서 3분한테 드릴 거고 그 외에 다른 이벤트 많죠? 지금 렉타야 영상마다 이벤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숨어있는 이벤트도 있고 이벤트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팬 가입하시는 게 있어요 유료회원이죠? 유료 결제 하시는 분들 또 달마다 이벤트 선물 나갈 거고요 그 금액대에 맞춰서 선물이 아마 좀 저렴한 거 중간 가격, 비싼 가격 그리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이벤트 여러 가지의 유료회원 팬 가입된 금액을 가지고 또 이벤트도 진행할 거고요 이벤트가 골고루 진행되면서 여기서부터 100명 다니는 무조건 3명씩 그렇게 드릴 거 같고요 1000명, 2000명, 1000명 다닐 때는 좀 세게 드릴 거예요 계속 드릴 거예요 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출이 많이 커지겠죠? 지출 많이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팬 가입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 같긴 해요 그런 거 어차피 모아서 제가 숙싹 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를 좀 더 다양하게 아니면 좀 더 비싼 개체들을 좀 더 여러 가지로 할 거 같아요 그건 다시 영상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네, 1100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이만큼 도와주는 만큼 저도 기분 좋게 여러분한테 나눠드릴게요 세 분 뽑아서 상품을 어떤 걸로 드릴까 고민하다가 네, 판포 마스카라 판포 마스카라 지금 6에서 7c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거 암컷을 골라서 네, 암컷으로 한 마리 이거는 매장 방문 매장 방문 요청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뽑을 거예요 지금 사이즈가 크고 날씨도 추워져서 안전하게 포장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서 그거는 매장 방문 그리고 두 명에게는 네, 판포 브라질한 핑크 부핑이라고 하죠 네, 부핑을 두 마리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선물로 세 분을 뽑아서 드릴 거예요 마스카라는 매장 방문 하신다고 써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한 명 할 거고요 두 분은 네, 투표 배송도 가능한 지역 뭐 네,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1,100명 네, 감사드리고 네, 이번 이벤트도 여기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네, 네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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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